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마인크래프트 스토리 탈출맵을 하나 해보려고 하는데요 뒤에 제목 보이시나요? 탈출맵 내일모레 지구가 멸망한다면 자 제작자는 오색전구님이시고요 규칙은 없대요 내일모레 지구가 멸망한다니 그럼 안되는데 난 아직 결혼도 못했고 여자친구 자 가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그리고 돌압력판 시작 이탈출맵의 주인공인 주인공은 아 이탈출맵의 주인공인 도티는 어제부터 계속 절망하고 있다 왜냐면 어젯밤에 모든 사람들한테 절망스러운 뉴스가 나왔기 때문이다 어젯밤 엄마 인공아 주인공 도티야 큰일났어 뉴스 좀 봐봐 아 왜요 뉴스 뉴스 속보입니다 어제부터 지구만한 크기의 운석이 지구로 빠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내일부터 이틀 후에 지구에 충돌할 것입니다 정부 측에서도 막을 방법이 없다는데요 아쉽지만 지구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감사했습니다 어이 저거 실화야 인공아 밖에서 친구들이 너를 기다리고 있어 아 네 엄마 지구가 멸망한다는데 친구들이 놀러왔네요 자 이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 나무문인데 이거 돌발판 어이 저 아저씨 아저씨 내일 모레 지구가 멸망한대요 아 그래요? 빨리 도망가세요 아 일단 마을 주민들 되게 많네요 어 내일 모레 지구가 멸망한다는데 다들 이거 뭐 하시는지 자 왼쪽으로 가시오 스티브 어 안녕 주인공 인공아 안녕 야 너네 어젯밤 뉴스는 봤냐? 아 지구 멸망 그거? 아 당연히 봤지 당현이 어 당연히 봤지 못 봤어도 사람들이 다 떠들고 다니는데 모를 리가 아니 그런데 왜 그렇게 기운들이 넘치시나? 아이 너도 알잖아 출입금지 구역에서 무사히 나오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아 이거 이거 내 나구나 아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싶은 거야? 조건은 3명이 들어가서 3명 다 나와야 되지 야 너네 그런 거 믿냐? 어차피 내일 모레 지구 멸망인데 이런 시도라도 해봐야지 하하 하 그러시든지 이야호 저기 앞에 있는 게 출입금지 구역이야 아 요건가? 어허 자 일단 지구 멸망을 막기 위해서 제가 출입금지 구역에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쓰는 거네 어잇 주인공 어? 빨리 한번 들어왔더니 나갈 수가 없어 그렇다면 내려가는 수밖에 이게 왜냐면 탈출 맵을 진행해야 되거든 자 이쪽으로 내려갈게요 곧 곧 곧 곧 스티브 어잇 에잇 용암 갑자기 급 점프맵 자 건너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허 뭐 요정도야? 근데 이거 스폰 포인트를 좀 할게요 죽으면 또 처음으로 갈 것 같아 램주 포인트 오케이 자 뭐 요런 거 제가 뭐 한 번에 깨지만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헛 자 머리 부딪히나? 오케이 여기는 이렇게 머리 부딪히니까 이렇게 헛 자 자랐죠? 마그마 크림, 블레이즈 가루, 어색한 물약 어 포션을 만들어야 되나? 자 주인공 아 아 역시 여기를 오는 게 아니었어 아이 근데 그나저나 순간이동이라 제법 최근에 만들어진 것 같은데 여기 제, 제법 약간 오타가 좀 있네요 급하게 만드셨나 봐요 알렉스 어이? 어째서? 왜? 음 순간이동 기계는 최근에 만들어졌잖아 그러니까 그렇지 야 니들이랑 같이 다니면 될 것도 안 된다니까 요즘 너네랑 만나면서 웃어본 적이 없어 아이 또 왜 그래 웃은 적이 있잖아 어 알렉스가 몰카에 넘어갔을 때 아하 아이 그러고 보니 그런 일도 있었지 아니 얘네는 지금 지구가 내일 모레 멸망한다는데 잡담하고 있네요 아하 거봐 웃기잖아 정말 긍정적인 친구들이야 야 수단은 그만하고 빨리 가는 게 어떨까? 아하 알았어 무언가를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어 무언가를 만들어야 되게끔 양조기가 있네 여기다가 포션을 만들면 되겠죠? 이렇게 넣고 아 이거 아닌데 이렇게 넣고 마그마 크림 이거 넣으면은 그 화염 저항이 나오죠? 여기 건너가면 되나봐 자 아주 뭐 그냥 탈출 맵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 그냥 시키는 대로 잘하면 되네요 자 빨리 빨리 만들어져라 엇? 근데 여러분들은 진짜로 내일 모레 지구가 멸망한다면 뭐 하고 싶으세요? 어 여러분들이 지구가 멸망한다면 하고 싶은 일을 댓글로 써주시면은 뭐 재밌을 것 같네요 도도도도 저는 내일 모레 지구가 멸망한다면 엔더 드래곤 위더 스켈레톤 스티브 어이 야 나불렀냐 아 너너 어 그럼 빨랑 가자 왜 천국을 의미하는게 저거죠? 이해가 잘 안가네 그래 이놈의 불은 좀 꺼졌으면 좋겠는데 어 꺼졌다 자 이중에서 중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갑자기 또 이거 아 왜 또 퀴즈야 중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 자갈은 떨어지죠 모래도 떨어지고 소울샌드 너로 정했다 허어어어어 어 뭐야 이거 안 뜨겁네 자 이쪽으로 아이 사실 나도 소원을 이루어준다든가 그런거 믿지는 않지만 뭐 어쩔 수 있겠어 지금 이 상황에서 믿어야지 이거 화염전 언제 끝나나 이거 너무 뽀글뽀글이니까 제가 좀 꺼드릴게요 애니메이션 포션 파티클 오케이 자 됐다 어 어 나도 뭐가 나도지? 아 아 믿어야지 어 나도 믿어야지 근데 니들은 안 뜨겁냐? 어 어 나 안 뜨거워 포션 파티클 껐거든 자 여기 여기는 뭐 누가봐도 여기 안쪽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 어 여기 여기 들어가는 어? 어잉? 저기요? 뭐야 뭐야 오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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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죠? 어? 알렉스 어? 무언가를 조합해 뭘 조합하라는거지? 여기 아무것도 없으니까 일단 이쪽으로 여기 오케이 자 나무 막대기 얻었구요 막대기랑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위에도 뭐 있나? 없네 어허 뭘 조합해야되지? 여기 막혀있구요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닌데 어잉? 아니 뭐가 있어야 조합을 하지 어 돌이 있어야 조합을 할 것 같은데 그 레버라도 만들어야 될 것 같죠? 여기 그 돌 어떻게 구하지? 어잉? 나한테 곡괭이가 없는데 어허 어허 어허어 일단 이런거 다 그냥 다 부셔볼게요 뭐 상관없겠죠? 어? 아니 저기요 뭐 어떻게 해야됩니까? 여기 뭐 있었나? 아무것도 없는데 막대기밖에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되요? 어잉? 어잉? 자 무언가를 조합해 그래 나도 조합하고 싶은데 뭐 만들 수 있는게 없다야 여기 아 위 아아 아이 또 여기 상자가 이렇게 숨어있네요 자 여기 레버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레버를 만들어서 곧 곧 문 열고 또 순간이동 아니 이거 내가 좋아하는 부지개떡 어허 이쪽으로 가면은 아 여지없이 점프맵이죠 하지만 뭐 저는 돌아쓰기때문에 요런 점프맵 곰방톡 아 자 요거 이렇게 내리구요 자 곰방톡 클리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가고 여기서 헛 자 여기 유리판 어 야 이거 좀 어려운데? 와 이거 와 이거 좀 어렵다 이거 어떻게 이거? 일단 일단 냠주 포인트 좀 할게요 여기 여기 이거 죽으면은 또 아까 용암 있는데로 가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만 깨고 오케이 쓰읍 호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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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아 여기 좀 어려운데? 아 오케이 야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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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악 흐읍 아 많이 맞는데 아 냠주 포인트 일단 낙사할 수도 있으니까 아이고 음 빨리 빨리 깨야되는데 홋 홋 자 여기서 한방에 홋 홋 아 아 아 벽에 걸렸네 다시한번 자 다시한번 지구의 멸망을 막기 위해서는 내가 점프맵을 꼭 클리어해야돼 홋 이거 지구의 운명에 걸린 점프맵이야 지구의 운명에 걸린 점프 아 음 자 이거 점프맵이 좀 극혐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자체 스폰 포인트를 좀 쓸게요 홋 일단은 이쪽으로 가고 여기서 극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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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좀 어렵거든요 여기서 지구를 구해야되기 때문에 오케이 사다리 여기 여기서 점프 점프 여기 사다리 여기 철창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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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 여기까지 와주고 잠깐만 아 여기는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 냠주 포인트 한번 하겠습니다 냠주 포인트 상자에는 아무것도 없네요 어 잘하고 있죠 오케이 좋아요 깔때기 아무것도 없구요 오케이 아 이거 아픈데 어 뭐야 아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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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파어 호 자 아 까악 아 안 아픈 줄 알았어 거기서 아이템 음 아이템 뭐 필요없겠죠 자 다시 한번 홋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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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다시 한번 홋 자 신중하게 요런거는 차근차근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클리어를 하면 됩니다 아 봐봐 사이드에서 점프 이쪽으로 자 여기 어떻게 가 아 위에 가서 구해야되나 자 위더머리 오케이 아 여기 너무 먼데 이거 야하 아 오케이 한방에 극한 야하 오케이 한방에 오 좋아요 오 좋아좋아좋아 이거 냠주 포인트 한번 할게요 냠주 포인트 헛짜 사다리 점프점프 점프 오케이 오케이 자 여기서 레버를 구했습니다 다시 밑으로 내려가면 되겠죠 곧 저쪽에 막혀있는 으아아아악 어 이거 이득인가 아 아 잠깐만 여기 레버있잖아 아 잠깐만 아 나 요 그걸 하겠네요 킵 아 게임 롤 킵 인벤토리 트루 오케이 요렇게 하고 죽습니다 아 나 여기서 어 아 이쪽으로 다시 가야되는구나 밑으로 내려가고 곧 이거 다시 돌아갈 순 있는거겠지 오케이 아 짜아 다시 한번 할 수 있어요 요렇게 가지고 요렇게 가지고 요렇게 가지고 요기서 극한 극한 오케이 안돼 아아아아악 너무 연속으로 떴어 어 일단 되는거 알았어요 다시 한번 요렇게 요렇게 오케이 요기서 연속 연속 오케이 다 닿았어 오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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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 열고요 아 미치겠다 니들은 왜 이렇게 잘하냐 이런거 나도 잘했는데 나쁘지 않았는데 아이 나는 이런거 많이 하고 알렉스는 몰카 때문에 아이 그냥 빨리 가지 자 이거 또 텔레포트 어 뭐야 이거 물음표 하하하 너희는 모든 시험을 통과했다 소원을 말해라 어이 야 너는 누구냐 나는 류승룡이다 이거 갑자기 뭐 이게 뭐예요 이게 어 아 이거 뜬금없이 왜 류승룡이야 어 어 아이 류승룡 그 실화냐 암튼 소원을 말해라 어 어 뭐야 이거 어 도티 어 지구로 떨어지는 운석을 멈춰줘 아이 나도 나도 아 스티브구나 아이 지구로 떨어지는 운석을 멈춰줘 나도 아 나도 아 자 류승룡 이런건 정확하게 해야죠 대사를 그러도록 하지 너희의 소원은 이루어졌다 집으로 보내주지 뭐야 이거 그게 이렇게 이루어진거야 어잉 자 종막 읽어볼게요 종막 어 스티브 으아 빨려 들어간다 빵 어 여기는 어 집인데 아 우리가 지구를 지켰어 어 일단 집으로 가야되는데 이게 집으로 안가는데요 잠깐만 저 집에 좀 보내주시죠 류승룡씨 어잉 어 자체적으로 이동을 해야되나 어 빨려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어 자체적으로 연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으아 빨려 들어간 다 짜 어 자 마을로 왔습니다 어 그 이후에도 이들은 아무것도 아 그 후에는 이들은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평소처럼 조용하고 재미있는 일상으로 돌아갔다 지금 그들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을까 탈출 맵 내일 모레 지구가 멸망한다면 끝 어 지구를 구했네요 어 아저씨 저희가 지구를 구했어요 어 극혐 점프맵을 깨고 지구를 구했다고요 아저씨들 별로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어 뭔가 뭐 간단하면서도 뭐 생각할 거리를 주는 그런 탈출 맵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내일모레 지구가 멸망한다 그래도 도티티비는 계속됩니다 자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 한번씩만 꾹꾹 눌러주시구요 다음에도 더 재밌는 컨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죠 그럼 이만 뿅 안녕 안녕